. 빨리 도망갈까? 어제 바빠서 전화를 못했네. 전우야, 너 우리 여기서 비 맞았던 거 기억나? 응. 너 그때 너 왜 그랬냐? 그러면 그게 다 막아질 거라고 생각했어? 몰라. 그때 나 진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지. 어떤? 뭔가 너랑 같이 빗물을 흠뻑 막고 내 안에 속상한 감정들이 다 씻겨내러 가는 느낌. 진우야, 너 여름방학 하면 뭐 할 거야? 글쎄. 그 다음 시간에. 한글자막 by 한효정